다음은 이어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질문을 택했느냐 이것도 출산과 관계되는 얘기를 해줘야 연관성이 있어서 같은 맥을 이어갈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선택했습니다 예전에는 대개 집에서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데 그때 문제점은 있었는지요 많았지요 그러니까 아기 출산과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아요 검출 애기라면 검출을 쳤어요 검출이 뭐예요 그렇다고 호랑이 단명부터 옛날에 이게 아니고 제가 살았던 50대 이상 50대 60대 80대 이분들은 다 알아요 검출이 뭔가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50년대 60년대 그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의료 혜택도 없었고 그 의료보험 혜택이 있었던 게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1977년도에 의료보험 제도가 처음 생기 시작했어요 1977년도 그 전에는 병원이 어디 이렇게 많았나 없었죠 병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의사 또는 침스런 침 맞는 사람들한테 가고 애 낳을 땐 더운다나 동네 할머니들이 산파 그랬어요 산판대 지금은 조산원 원자를 안 쓰고 조산사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 할머니들이 받아줬어요 집에 친척 할머니라든지 동네 그런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얼마큼 힘들었냐면요 아니 살기성이 힘드니까 밭에서 이러다 말고 애 낳을 때 되면 애 낳을 그 시간에 인 밖에서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그래 가지고 들어가자마자 낳았고 동네에 다는 사람을 쫓아주면 얼른 할머니 불러오라 그래 가지고 누구 할머니 불러오라 그래 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애 낳고 이러다 말고 돌아가서 애 낳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애를 낳았는데 보통 다섯 여섯은 보통이에요 한 엄마가 다섯 여섯은 보통 낳자 그러니까 이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애 낳지 말라고 그냥 정부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산화제한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병원 어디 병원이에요 혜택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77년 이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그냥 집에서 낳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옛날 어머니들 지금 50, 60, 70 이상 된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옛날 어머님들이 여러분들 낳기 위해서 가정집에서 애 낳아야 되니까 방으로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어놓는데 이 신발을 내가 또 신을까 왜 애 낳다가 죽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 신발을 내가 신게 됐으면 참 고맙겠다 그러고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방에 애 낳다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가다 말고 신발을 고무신 안에 있나 고무신 고무신 코를 이렇게 돌려놨다는 거 아니야 나가는 쪽으로 그저 제발 내가 애 낳고 신발 신고 나왔으면 좋겠다 신발 못 신고 나올 때 신발을 못 신을 때가 많으니까 죽을 때가 많으니까 애기가 죽든지 산모가 죽든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옛날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요즘 얘기 하세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자연 분만도 잘 안 하잖아요 힘들 것 같으니까 제왕절개 수술을 해요 그러면 이게 통계가 여기 나와 있어요 2012년도에 제왕절개 수술이 26.9%였었는데 2021년도에 와 가지고는 58.7% 60% 가깝게 제왕절개 수술을 하더라 그러니까 장단점을 여기서 구구절절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그 60년대 이상 60년대 60대 70대 50대 그런 사람들 들어보세요 옛날에요 아니 병원에 한 게 신기한 거에요 옛날에는 집에서 다 옛날에는 다 집에서 낳았으니까 자기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애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너 고향이 어디요? 아니 그게 많아 고향이 어디냐 하면 저 고향 병원이에요 한동안 이 얘기가 유행했었어요 고향이 어디냐 하면 강원도에 의정부에 충청도에 경상도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 고향이 어디냐 고향 병원이에요 병원에서 낳았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병원이라는 얘기가 유행처럼 돌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어려운 시대이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거에요 그게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었느냐 집에서 애기를 낳다 보니까 이게 아무나 들어오는데 옛날 장사꾼이 보따리 장사꾼이라고 장사꾼이 이사람조사 막 들어오면 안 되는 거에요 전염병도 옮기고 오염을 시키는 거에요 나쁜 기운이 들어오고 아무나 방이나 들어오고 뭐 소쿠리 사세요 뭐 사세요 보따리 장사를 막 들어왔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대문에 검줄을 쳤어요 검줄 이것도 인줄 그래 인줄 대문 위에다 이쪽에 저쪽에다가 새끼를 꼬는데 손가락 굵기를 해서 대개 쓰는 새끼는 오른 새끼라고 그래요 이걸 애인 쪽으로 돌려 꼬는 새끼 애인 새끼 그래 애인 새끼 애인 쪽으로 돌려서 새끼를 꼬가지고 거기다가 남자애는 검정 수술을 매달고 남자애는 고추를 매달고 고추 그리고 여자애들은 고추를 안 들어 여자애들은 솔까지를 또 달아요 숯에다 솔까지를 달아 크다 뜻이 있는 거에요 그게 검추를 맸을 때 그게 뭐냐면 사내아일 때는 사내아일 때는 수동이하고 빨간 고추를 달는데 왜 숯덩이하고 빨간 고추를 달느냐 숯덩이는 남자애가 다 마찬가지에요 숯은 음생을 잡기를 잡기가 들어오지 말아라 귀신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잡스러운 사람이 들어와서 병균을 옮기고 물건을 놓은 사람도 안 들어간다 그래 못 들어온다 그래 그러니까 심지어 쇠가 낳아서 사는 형제들도 애가 낳았으면 못 들어온 거에요 10위간 딸도 못 들어온 거에요 같이 한 집에서 사는 식구들 이외에는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에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검추를 치는 거에요 대문에다가 그러면 숯덩이는 이제 음색으로 잡귀를 맞고 빨간 고추는 뭐냐 귀신들이 빨간색을 싫어한대요 그냥 귀신들이 들어오지 말아라 고추는 남아의 성기를 상징하니까 빨간 고추를 매다는 거에요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낳았을 땐 작은 생 산에서 소나무 가지 조그만 솔까지 끼워 넣는 거에요 생 솔까지 솔까지 소나무 솔까지 늘 푸른 상록수로서 여자의 절개를 상징하는 거에요 그리고 수선 마찬가지로 잡귀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걸 보면 장사 보탈 장사도 장사꾼도 들어오지 않는 거고 동네 사람도 들어오지 않는 거고 이 집에 애 낳았으니까 안 된다 그러고 들어가지 않는 거 절대 언제동안 그러느냐 이제 21일 동안 3, 7일 7 곱하기 3, 7일 동안 그러는 것도 있고 또 49일 동안 그러는 데도 있어요 49일 동안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에요 즉 21일 동안은 절대 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지방마다 조금 틀린 게 전남 경남 지방에 해안지방 바닷가 지방에서는 거기다 또 마른 미역과 또는 다시마 꼬투리를 같이 갖다 끼워놓는 거야 마른 미역도 갖다 꽂아 놓고 다시마 꼬투리도 갖다 꽂아 놓고 바닷가에서는 그 다음에 경북 북부 지방에서는 남자에게 태어나서는 조약돌 조약돌을 두 세 개 갖다 고다가 또 끼워놓는다는 거에요 조약돌 끼기가 되면 길쭉한 조약돌을 끼워놓겠지요 이렇게 끼워놨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 놓는 이유가 그러니까 갓 태어나니까 병에 대한 면역력이 없잖아요 그냥 면역력도 보호하고 또 애에게 뭐 사세요 계세요 남 들어오면 놀랄 일도 있고 그러니까 조용히 해 줘야 되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은 출입을 거만 하는 거지 그리고 병에서도 보호하는 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고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국의 출산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느냐 다른 나라에서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인터넷 조사해가지고 발췌까지 나왔는데 자메이카라는 나라에서는 애기가 태어나면 태반과 태취를 땅에 묻고 그 옛날 그 왕자들이 태어났을 때 그 원찰에서 원찰 자리에다가 그 태반 그 태취를 모시는 사찰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메이카도 마찬가지로 애기가 태어나면 태반과 태취를 땅에 묻고 그곳에 가족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서 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기가 성장하는 것과 나무가 자라는 것과 함께 지켜보면서 아이에게는 그 나무가 돌보는 아기로 하여금 그 나무를 돌보는 책임이 부여되고 이를 어린이에게 주는 교훈을 어긴다 나무가 잘 자라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아기가 이 다음에 잘 커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게 자메이카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나 브라질에서는 사람들이 산모와 아기에게 축하의 의미로 찾아가는 사람이 선물을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산모하고 그 집에서 손님에게 찾아오는 친척들과 손님에게 선물을 줘요 밖에서 선물이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기운이 없고 병균도 오고 나쁜 기운도 침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도 있겠죠 그래서 브라질은 산모가 병원에서 애들 낳아서도 병원을 방문한 손님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반대 현상 그 이후 여러분들 알겠죠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출산 후 6주 동안 집안이나 노동 등에서 산모를 격리하는 풍습이 있다 산모하고 따로따로 있게 하는 거예요 일반인과 접촉을 안 시키는 거예요 언제 동안 6주 동안 6주 동안 그럼 6,7,42 한 달 넘게 우리나라에서는 49일 동안에 마찬가지죠 그 이가는 산모가 모의수에 전렴하고 다른 가족들이 집안일 요리 세탁 등을 맡아서 한다 그냥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애 나 어려울 때는요 애 낳고 바로 와서 밥 해고 빨래하고 다 한 그런 집안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산후병이 있어 가지고 산후 조지를 못하니까 평생 애 낳은 달만 되면 몇 년 후라도 그냥 몸이 쓰시고 아프고 그냥 아파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유가 없는 시대니까 그런 시대에 살았던 지금 60, 70, 80대 50대에도 마찬가지 그런 사람들은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잘해 드려야 돼요 어떻게 태어났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냥 우리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저놈의 신발을 내가 또 신고나 할 건가 여기다가 죽는 건가 그러면서 애기를 낳은 거 아니에요 잘 우리 자식들을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그런 시간도 돼야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일을 못하게 하고 다리 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밭에 나서 일도 하고 일하는 날 그냥 뭘 해도 밥도 이고 덜에 일꾼도 내다 주고 찬물 쓰면 안 된다는 찬물로 빨래도 하고 겨울에 나면 어떻게 해요 그 고생하면서 난 거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머님들이 얼마나 강하냐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터키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출산 후 붉은색을 띠는 호후사 세르벤티 이게 뭐 세파톱도 안 들어 호로루사 세르벤티 라는 특별한 음료를 마신대요 이것은 계피, 설탕 등으로 만들어서 병원에서 출산 후에 산모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인산들에게 병원에서는 아니니까 산모 수첩을 준다 수첩에는 의사를 만나는 일정이 적혀 있었으며 의사와 산모와 태아의 건강 생태를 살피는 데 도움이 되게 한다 독일에서는 병원에서 안 낳는데 병원에서 못 낳고 가정에서 낳고 1977년 이후에야 보험제도가 쓰기 시작했고 산모인과 의사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고 산모인과 병원이 있기에 저기 서울의 을지로가 제일 병원 거기 옛날에 몇 군데 안 돼요 지금 순천안 대학에 인출했던 거기가 산모인과를 유명해서 옛날부터 그 원장이 90이 넘었다고 요새 유튜브에 오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산모인과 병원이 그렇게 발전해서 대학까지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그러니까 70년대인가 80년대 80년대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40대 40대는 병원에서 낳은 사람이 많지 옛날에 옛날에 한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옛날에 살았으니까 보고 들은 얘기하며 자료 뽑는 얘기가 저는 실시 있었던 얘기가 피우야 닿는 얘기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핀란드에는 1930년도부터 산모들에게 신생아에게 필요한 키트를 제공하며 끌고 다니는 키트 그 안에는 아기 옷 또는 시트 장난감 등을 준다는 거예요 누가? 정부에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네덜란드는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출산하는 비율이 높다 30%가 산파의 도움으로 출산한다 네덜란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집에서 출산을 많이 한다 그 대신 산파 조산화원은 그래요 요새는 간호원 그러면 옛날에 지금은 간호사 그래야 돼요 조산사 그래도 요새 나오는 얘기는 그 제도가 많이 발전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고 나이지리아 할머니가 아기의 첫 목욕을 시키는 전통이 있다 그러니까 아기에 목욕을 시키자 바로 목욕을 못 시키죠 어느 정도 지나야 되는 거지 그러면 할머니가 아기의 첫 목욕을 시키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어지 내려온다 이것은 아기를 양육할 때 공동체가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키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나이지리아 아기가 선인국도 아니잖아 이런 나라에서도 애 키우는데 이렇게 온 사람이 정성을 다해서 키우고 나라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되는 이런 형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서 아저씨 돈을 맞은 게 애나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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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되는 건 아니 그런다고 애를 많이 낳아요 전 국민 협조해서 애를 키워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애가 많아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끔 제가 얘기하는 게 안타까운 얘기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감소돼 가지고 없어지는 최초의 나라가 어디냐 영국에서 발표한 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최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기호해주고 지원해주고 같이 학자들도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그런 걸 연구하고 애들을 이 외국 애들 외국 사람들 봐요 미국 사람들 봐 영화 같은 데 보면 애를 얼마나 애증주의 크게 애들이라면 무슨 난리가 나고 무슨 깡패들 범죄 있어도 애들은 다 봐주고 애는 97에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여자를 위해 주고 애들을 위해 주는 약자를 위해 주는 약자를 위해 주는 그런 나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먼저 번에 방송하는데 제가 방금 향방송에서 그런 얘기 나왔어요 애들 식당에 뛰고 그런 애들 어떻게 하냐 아니 애들 놀이터가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 같이 전국민 키워주는 생각하고 여러분들 식당에서 애들 뛰고 그래도 전체를 뛰고 그래도 곱게 봐주고 그냥 이쁘게 봐주고 그럼 애들 잘해요 애들이 야단치고 지워박하면 점점 더 이상해야 돼요 그냥 같이 전국민이 같이 키워주고 애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냥 같이 협력하자 그래서 각국에 있는 출산의 모습이라든지 우리나라 옛날 어머니 어머니들이 아기를 낳게 우리들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 갖가지 얘기들을 쭉 지금 해 가면서 한 번쯤 우리 요즘 희원들에 사는 우리들은 각성해 보는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지금까지 쭉 했습니다 그죠 이 방송 보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불교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잘 못하니까 이게 저는 저 삶과 죽음에 대한 12년 무명행식명서 촉수 이고요 과정을 쭉 가면서 이런 얘기를 더듬어 가는데 이제 생각나는데 다음에도 이 얘기도 반복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 도움이 되는 얘기라면 이 얘기 저희 같이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끝내면서 개성을 을 줄이고 이 시간을 마치게 하겠습니다 불버사님 자유광민이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불곡 정토가 되어지이다 나무벌나무범나무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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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